푸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일제가 왜곡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교정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는 광복을 했지만 결국엔 역사는 광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박주연 도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러한 이유가 일제의 조선사 편수회라는 역사 집필 단체가 우리나라의 역사 책을 만들어서 지금껏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조선사 편수회에 있던 사람들이 광복 후에도 역사를 가르쳤고 그 후회들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교과서가 일제가 왜곡한 단군 조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올바른 역사를 되찾아서 그거를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긍심을 다시 심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게 참 너무나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 역사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전공자 외에 자격증 취득 외에 이거 말고는 사실 특별히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안 계시잖아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도 역사 얘기가 거의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 거를 노잼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재미없어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까 주연 선생님 강의에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사이토 마코토의 교육시책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사이토 마코토는 우리나라의 3대, 5대 조선총독을 지낸 사람인데요. 1910년도에는 무력으로 무단 통치를 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헌병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를 힘으로 누르려고 했단 말이죠. 심지어 학교에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총칼을 차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1919년 3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3.1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3.1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 3.1운동 때 일본은 당연히 뭔가 저항을 하면 총칼을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들고 나갔나요? 태극기. 그렇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굉장히 소름 끼쳐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태극기에는 우리의 어떤 신교문화 정신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으로 찍어 눌러도 우리의 역사 정신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이런 어떤 외침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터닝포인트로써 뭔가 이렇게 1920년부터는 문화통치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말이 문화통치지 사실상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개조시키는 신일파 양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는 교육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영도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아영도 선생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읽으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래서 저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교육식책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악랄한 행위를 할 수 있나 이렇게 탄식했던 적도 있는데요. 내용을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정말 역사 교과서를 배우면서 느끼는 어떤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느낌 국가에 대해서 어떤 소중함이라든가 자긍심이 없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이들의 교육식책은 정말 철저하게 성공했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시개명이라든가 신사참배라든가 또 조선어도 금지해버리는 등 1930, 1940년대는 아예 이제 민족말살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일제가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한 번 소름끼쳤고 이거를 진짜로 실행했다는 것에 한 번도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대한 국민의 한 청소년으로서 이런 올바르지 못한 역사를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이거를 외우고 시험을 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진정한 국통역사, 1만 년 역사가 우리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얼른 제대로 된 역사를 좀 배워보고 싶네요.